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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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자기 잔 못 킨다 저기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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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먹으면 진짜 찐 치킨 주는건가요? 예 진짜 찐 치킨을 드립니다 60개 치킨이라니 치킨 회사에 쿠폰을 드립니다 맛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켜먹었거든요 썬마틴 어떠세요? 네 오더도 안하겠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돼요 뭐 어디 갈지 이런거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제 따라다리면서 저기 보이면 잡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 여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거 안해드려요 네 흩어져서 내리네요 얘들 초록핑에 옥상에 한 명 있습니다 네 파란핀 옥상에도 한 명 내려갔어요 네 아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어? 이 건물 위에 있는데 초록핑 옥상 조심하시고 파란핑 옥상 위에도 있어요 네 지금 눈장님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있어요? 네 옥상에 떨어졌어요 처음에 지금 나 무게가 없는데 도망치겠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도망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핑 쪽에 올라가서 봐드릴게요 밑에 있는 애들 음 어? 뭐야? 바로 앞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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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적 체크 공장 쪽에 적 한 명 기절? 네 여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중앙색 핀 하나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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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초더미 같은 거 뒤에 있어요 저 여긴 케드샷 한 명 기절 한 명 다 기절 길쪽에 기절 시키신 건가요? 네 길쪽에 기절 시키신 건가요? 네 건물 들어갔어요 개피 그 앞에 그 노란 2번 분 앞에 건물 들어갔어요 개피 진짜 개피 한 파티 정도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에? 여기 한명 기절인데? 응. 더 있어요. 아직. 파티가. 다른 파티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어우 드.. 아우 씨.. 안 올라가죠? 어우 올라왔다. 여기도 시체 하나 있어요. 노란핑에 이 뚝.. 으흥! 아아.. 아아.. 저 자식이.. 위에서 쏜건가? 150? 150쪽에 쐈는데? 정확히 못 봤거든요? 150쪽이긴 한데.. 어 길가에 있다. 저기.. 어.. 이 건물? 이 건물? 아 이 건물인가? 노란핑? 그 차 스폰 되는 건물. 아 예 그거 맞아요. 그.. 그 아파트 쪽 들어갔어요. 노란핑. 노란핑 있는 쪽. 걔가 저 쐈어요. 차 한 대 들어온다. 어 차 두 대 들어온다. 차 두 대 들어와요? 여기서? 노란핑 쪽에서? 어 이거 자기장.. 아 안쪽으로 가는 거구나. 네. 저 노란핑 있는 저놈 거슬리는데? 어 쏜다 쏜다 쏜다. 옥상 하나요? 옥상 있다. 아 옥상 있다. 보여요? 뭐 던지는데? 수리탄 던졌는데? 초록색 그거 뒤에 있어요. 빨간색 쪽으로 옮김. 네. 일단 최대한 뺄게요. 멀다 자기장. 오탄 좀 여유 분일 수 있나요? 음.. 지금 장탄된 거 30발 밖에 없어요. 저는 50발이요. 스카 장전할 정도는 있습니다. 다 그제야. 다 그제야 우리팀. 차 없으면 다음 자기장 못 들어가겠네. 차는 찾아야겠네요. 네. 어? 이거 오토바이 아니야? 어? 오토바이 여기 있다. 어? 오토바이 넘어져 있는데요? 어? 그럼 근처에 있나? 뭐지? 굴렀나? 도로에서? 어? 구상 있다. 뭐지? 어? 주왔나보다. 죽었네. 굴렀나보네? 구르고서는 구상 뿌리면서 갔나보다. 어? 여기 시체 두개 있어. 어? 아? 굴렀네요. 아 눈쟁님 이거 파밍하시고. 오 개꿀이다. 먹을 거 개마나. 그거 오시면 되겠다. 야 카운팔도 있다. 충신 아니에요? 충신? 이걸 충신이? 와 미쳤네 이거? 스나 풀 파츠네? 스나 소음기 풀 파츠다. 와. 여기 충신이다. 3렙 가방도 있다. 구자 충신이네. 와 이걸 충신이 캐리한다. 이걸? 얘네. 이걸? 배구 후원 지려버렸고. 못 찾을까봐 구상도 길가에다가 뿌려놨어. 구상만. 야 이걸? 충신. 충신 각인데요? 힐템. 힐템. 힐템 저. 저 2일사요. 저 빵빵1.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럼 이거 타고 가세요. 전 걸어가도 됩니다. 예. 두 분 타고 오세요. 네. 두 분 타고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레드존이다. 야 왜 계속 안으로 들어가야돼? 시가 좀 될 것 같은데. 음. 걸어서 가기 힘들게 만드네요. 오 제발. 그 일평집 참 아늑해보이네요. 정말 아늑해보이는데. 와 어떻게 딱 바로 앞에 있네. 음 일단 오토바이 버리나요? 자기장. 아 그 레드존 맞을까봐. 버려놨어요. 그럼 제가 타겠어. 스파주면서 바로 죽을까봐. 오케이. 이거 조금 한 반쯤 정도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달려야 될 것 같다. 한 도로쯤까지만. 아까는. 어. 가구팔 소리. 오른쪽. 음. SW200. 그쪽. 인거 같은데. 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토바이 찍어두고. 오토바이가 자기장 아니에요. 개꿍. 어? 아니야. 어 왜 굴러가 왜 굴러가. 아니야. 야 굴러가지마. 아 괜찮아요. 아 딱.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자기장. 딱 괜찮을 것 같애. 애매한데. 애매하긴 한데. 올려놓을게요. 일단. 야. 이거 시가전. 여기 시가전. 힘든데. 고층 건물이 너무 많아서. 뒤에 있어요. 뒤에 20방향. 25방향. 언덕 올라가요. 오케이. 한 명. 어 미안. 마피아 창고 하나. 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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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110. 100방향. 창고 쪽. 사이에. 자기장 밖에도 있다. 자기장 밖에. 개피. 다운. 안 돼. 절벽. 절벽 바로 아래 한 명 있어요. 절벽. 절벽 미끄러졌어. 절벽 아래 잡았어요. 개피에요. 절벽 아래. 마무리는 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그. 아. 아이고 이걸. 개피에요. 완전 개피. 개피. 진짜. 펑크 쪽 펑크 쪽. 100방향. 한 분만 더. 손잡아 주실 수 있네요. 네. 제가.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제가 견제하고 있을게요. 네. 제가 라스트 같은데. 네. 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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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네. 다운. 나이스. 자기장 가깝네요. 네. 자기장 가깝습니다. 어. 안 돼. 한 분을 잃었다. 아이. 삼뚝. 삼뚝 개꿀. 삼뚝 개꿀. 삼뚝 개꿀. 삼뚝 개꿀. 원심 나와버렸네요. 아이. 삼뚝. 거의 세거 있네요. 수류탄. 수류탄이 열한개나 있네. 아. 죽다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어. 열. 아홉 명. 하. 이야. 완전 시간이네. 카우팔 이거 소금기 쓸 일이 없겠는데. 충신들이 주고 갔는데. 쓸 일이 없어. 어. 자기장 좋다. 어디가 나을까요? 전 잘 모르겠네요 어딜 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초록 핑? 음 좋아 보이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하죠 옥상 올라왔어요 저는 야 여기 옥상 너무 트여 있는데? 너무 각자 핑이 좋은데 그나마 여기 끼고 있으면 뒤쪽 언덕 빼고는 안 보이긴 한데 야 이거 2층에 있는 게 더 낫겠는데요? 일단은 바깥에서 오는 것만 체크하고 내려갈게요 아니면 완전 안전해주면 그냥 여기 끼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옥상 여기요 여기요 여기 그 크루기 있어요 완전 높이 있어요 완전 높은 곳 아 거기 맨 위에 있어요? 네 맨 위에 있어요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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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누웠어요 엎드렸다 자기장 먹힌다 저기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오 하하하하 하하 저 닥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실시간으로 왔어 이거 뭐야? 아 저 눈쟁님 거 보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그냥 또 괜찮은거 하하하하 아 겁나 웃겼다 이거 앞으로 붙어야겠네 여기 먹고 있는 게 낫나 이거 센터? 센터 공장? 아니 센터 공장은 근데 올라갈 곳이 없어서 센터 공장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도로 너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저희쪽에 남쪽 예 남쪽 방향 도로 너머 하고 여기 공장 있는 애들 조심해야 될 거는 250 방향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250 건너오는 거랑 아 이쪽 공장에 놓고도 될래요? 네 건너온다 야 이게 안 뜨거? 오른쪽에 한 명 더 있어요 랩 체크 싸운다 가서 싸운 것 같은데? 공장 안에 있어요 네 뭐야 벌써 1등 해버려? 안돼 아니 첫판부터 첫판부터? 나 자기야 너무 아파 저기 반대편도 있어요 길 건너 포도 한 명 있고 공장에도 있네요 길 건너라 공장이 나머지 끝 같은데요? 공장이 너무 유리한데? 그게 1인 아 풀스쿼드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공장이 풀스쿼드 아니에요 공장이 세 명인가 두 명 같아요 3대3대1일 것 같은데? 3대3대1 아니면 3대2대2 느낌 길 건너 일단 한 명은 더 받거든요 확실하게 이거 공장 2층 자리 잡고 있으면 짜증나는데 진입하기 힘든데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걸리거든요 걸치긴 한데 시간 날 때 서쪽으로 돌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벽 각 재고 못 넘어오게 저쪽 벽에서 빼꼼하고 보고 있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앞으로 갈게요 한 명은 오른쪽 보고 있는게 좋을 것 같아서 늦게 들어갈게요 저런 그럼 음? 소음기 소리 뭐야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앞에 그 차 뒤에 버스 뒤에 버스 뒤에 한 놈하고 나머지 공장 두 명이 끝인 것 같아요 버스 뒤에 하나 버스 뒤에 하나 확인 이걸 파밍한다고? 이걸 파밍한다고? 아이다 건넌다 건넌다 공장 한 명 라스트 라스트 공장이야? 아 뭐야 내가 왜 팔캐리야 원장님이 캐리해주셨다 안돼 공장이 한 명 끝인 것 같아요 위치 어디지 2층 어딘가야 해 공장에 안보이냐고 아까 공장에서 소리 들렸는데 네 공장 아닌가? 여기 수리탄 다 던져봐야겠다 나 이거 그냥 여기 돌게 혹시 이는 숨어있을 수도 있어 뭐야 숨어있었네 아니 뭐야 원장님이 지켜주셨어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안돼 안돼 첫판부터 원장님 감사합니다 첫판부터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발렌타인 선물 이렇게 주시대 명절 기념 치킨 4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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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그냥 치킨을 줬잖아 그거야 ministry 잠깐만 여러분 ept 퍼crew splendid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